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수집한 자료의 하나하나의 퍼즐을 저만 생각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이런 글 올라왔습니다. 이제 서클에서 애플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클과 함께 성장하는 적격한 기업이 이제 쉽고 안전하며 지불할 수 있는 애플페이를 수락하여 매출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해서 기쁩니다. 자 이거 지금 파이코인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왜 갑자기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조금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 서클은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여기 지금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쭉 내려다 보면 여기 있어요. 자 USD, USDC, 이더리움, R0, 솔라나, 스텔라, 트론, 헤데라, 아발란체, 폴리곤, 플로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USDC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러니까 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클은 USDC를 개발하는, 발행을 하는 그런 곳, 발행이라고 보다 뭐 아무튼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클이란 건요.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다. 포용적인 금융 미래 창출. 서클은 보다 접근 가능하고 표용적이며 효율적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화폐의 혁신 중심에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구축. 글로벌 금융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해서 이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서클이랑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USDT 테더가 있는데 지금 점유율 같은 것도 볼 때는 최근에 USDC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게 왜 서클이 왜 파이랑 관련이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 서클은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자, USDC 결제수단 도입. 보시면요. 지금 유럽은행 서비스, 뱅킹 서클이 USDC를 결제수단에 추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USDC가 어느 어느 곳에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이제. 자, 스텔라와 파트너십. 비트웨이지, 스텔라 파트너십, USDC 급여 지급 서비스 도입. 자, 암호화폐 급여 서비스 업체인 비트웨이지가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냈고 스텔라 내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서클의 USDC를 활용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 비트웨이지는 등록업체는 직원에게 급여를, 일부를 비트코인 업무, USDC로 선택할 수 있다고 비트웨이지 측에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웨이지는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돈, 은행 송금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머니그램이 있는데, 머니그램도 리플 대신 스텔라와 블록체인 결제 개발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스텔라 재단이 지금 송금만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머니그램, 비트웨이지 등등에서 USDC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텔블 코인, 즉 달러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텔라가 지금 자신의 인터넷망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코인이라든지 어떤 송금만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걸 다 위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텔블 코인의 배후에 있는 회사 써클은 업데이트된 SPAC 거래에서 가치를 90억 달러로 두 배를 늘렸습니다. 라고 이건 이제 2022년 2월 27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근데 뭐 지금 제 영상을 쭉 봐주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스텔라, USDC 왜 얘기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자, 보시면요. 여기는 파이네트워크의 백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가보시면 영어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바로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머린발,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유 등등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유를 파이백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거래는 거래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 시스템은 거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디라는 사람이 페이팔을 사용해서 스티브에게 5달러를 송금하면요. 페이팔은 신디 계정에 인출된 5달러와 스티브 계정에 입금된 5달러를 중앙 은행에 기록을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수수료를 뗍니다. 수수료를 떼서 그런 부분들은 아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5달러를 보냈는데 5달러가 온전히 거의 안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상화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 아, 제가 말씀하셨으면 수수료도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만약에 사라진다면요. 그건 어떡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못 보내면요. 나는 신디는 스티브에게 돈을 못 보내요. 돈을 못 보내요. 그러니까 하지만 중앙거래은행이 망해도 비트코인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요.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요. 은행이 망하면 내가 맡겨놓은 돈을 못 찾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은행에 내 돈, 내 거를 맡겨놓은 뿐인데 내 거를 못 찾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아니면은 좀 이제 어떤 나라들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나라들 베네수엘라가 있으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과 형이 있는데 그 동생은 많은 맥주를 모아서 맥주를 모아놓은 병과 병뚜껑을 모아놨고 돈을 상징한 거예요. 1,000원에서 1,000원을 다 그냥 맥주먹는데 쓴 거고 형은 그 1,000원을 계속해서 모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병뚜껑과 병이 이 형이 모은 1,000원, 1,000원, 1,000원보다 더 많다는 거죠.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으로 원래 휴지를 지금 뭐 10개로 살 수 있다면요. 지금은 이 휴지를 엄청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휴지를 한 장밖에 못 사나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1,000원으로 휴지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휴지 한 장밖에 못 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갔다.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가치가 화폐 가치가 나라마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바뀐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암호화폐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 여기서 앞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파이는 휴대폰에서 채굴 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기존 합의 알고리즘 분산 원장의 트랜젝션에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비교하면 스텔라 컨세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SCP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는 스텔라에서 포크네어 나온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포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포크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고 라이트코인에서 포크 나온 게 도지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포크에서 나온 것들을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 더 포크해서 그런 거라고 저도 얕게 좀 알고 있는데 파이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어떤 이런 가치를 갖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텔라가 가장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목표에 부합해서 스텔라를 선택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스테포드의 컴퓨터 교수인 데이비드 마지에르 이분께서 설계하셨고 이분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분산원장에 업데이트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전 배치된다 해서 우리가 지금 스텔라를 보면 파이를 좀 알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맨 처음 말씀드렸던 애플페이가 나중에 파이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써클, USDC, USDC는 스텔라, 스텔라는 파이 그래서 파이와 써클이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써클이 애플페이와 관계가 있으니까 애플페이와 파이는 나중에 쓸 수 있다. 파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일단 좀 돌아왔죠, 많이.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은 매일 휴대하는 기기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더 이상 계정을 만들거나 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애플페이는 사파리에서 브라우저와 앱을 사용해서 더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암호화 기반 비즈니스에 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불하려는 고객과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들고 선호하는 거래소에서 애플페이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죠. 실제로 애플페이는 애플페이 및 써클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암호화 기반 기업의 암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결제 수단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암호화폐 게임,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및 국경 간에 송금 제공하는 애플페이 및 써클로 결제를 쉽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은 향상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소매지배로 USDC로 정산되는 디지털 통화로 정환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무료 써클 계정 만들고 애플 개발자 계정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쉬운 API를 만든 다음에 써클 결제 솔루션을 연결하고 보시면 어디 박스에서 애플페이를 기타 결제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랑 터치 아이디를 사용해서 결제를 완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더 많은 결제 수단으로 여러가지 부분들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결제를 허용할 수 있고 그래서 체크아웃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경험을 개선하는 기능을 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결제 도입한다. 애플에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소통 부탁드리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클을 애플페이와 지금 서클 나왔죠. 그 다음에 서클과 USDC 그리고 USDC와 스텔라 스텔라와 파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층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